동대문구 수어통역센터 동대문구 수어통역센터가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농아인을 위한 맞춤형 영상을 제작합니다. 현재 동대문구청 유튜브 채널에서 제공하는 동대문 주간 종합뉴스 영상에 수어통역사를 통한 수어통역이 제공되고 있는데 새로 제작될 영상에는 수어통역사가 전면에 등장해 손 모양뿐 아니라 몸짓, 입모양 등을 생생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 기존에는 제공되지 않았던 구정 홍보 영상 등에도 정보 습득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수어통역이 추가됩니다.